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득집 주식명가의 어희재입니다. 긴 설날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유독 좀 길게 느껴졌던 연휴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연휴, 그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 아마 틈틈이 뉴스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셨을 텐데 뉴욕장 잘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연휴 전에 우리 시장 마지막 표정도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우리 본격적인 2월 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하루 일찍 저희와 함께 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설득집 주식명가에서는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시장 대비도 함께하고 종목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요.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02786-102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와 함께 전화 통화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담아주셔야 여러분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저희 채팅창에 종목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봐드릴 거니까요. 지금 궁금하신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바래온 곳 저희가 대신해서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정리해 드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먼저 1부에 함께할 두 분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MTMW 불쇄 어드바이저, MTMW 송필호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겠습니다. 저만 살찐 건가 싶기도 하고 두 분 그래도 푹 쉬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미국장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벌써 내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쇄 의원님의 그 기대감 표정을 읽어볼 수 있고 송필호 의원님도 어떠셨어요? 잘 쉬셨습니다. 잘 쉬셨어요? 좋습니다. 1월에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가 2월에는 그래도 더서히 조금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두 분과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꿀같은 휴일에 두 분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 뵙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힌트가 담긴 주목하는 업종과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 테마 어느 쪽 보고 계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주목하셔야 될 섹터는 저 PBR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실 저 PBR주가 2월 초부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차례 바람이 불면서 거의 테마처럼 움직였잖아요. 지주사도 움직였고 자동차, 유통 다 같이 한 바퀴를 좀 돌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 여력 있다고 보시는지 그 안에서 어느 쪽을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내일 이제 시장 개장을 하는데요. 음력으로는 바로 내일이 첫 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시장도 불안감보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훨씬 더 많은데요. 만약에 작년부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니면 늦어도 올해 연초부터라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포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1월 달 중순부터 보면 1월 중순에는 홍해 전쟁으로 지수가 분명히 흔들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좀 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연휴 전에 물론 2월 초에는 굉장히 핫하긴 했지만 저 PBR 관련주가 연휴 전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급 분산에 따른 조정, 이게 쉬어가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 완전히 꺾인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저 PBR 섹터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종목별도 있고, 근데 큰 섹터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섹터하고 그리고 금융 관련주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섹터는 역시나 자동차 쪽이거든요. 특히나 이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차랑 기아, 우리나라의 양 대장이죠. 이 자동차 이 두 종목에만 외국인이 들어온 돈이 3조 원이 넘어요. 3조 원.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대차는 어떤 수준이냐면 그 묻지마 랠리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2020년, 21년도 그 시국 때에 거의 최고가에 근접을 했거든요. 여기에 심지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물론 당분간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은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퍼지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12월에 SK이닉스가 신고가를 쓰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랠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제주 반도체처럼 이런 소형주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을 좀 잡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우리 현 정부 지금 정부는 굉장히 주식시장에 친화적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거는 거의 파격적이거든요. 큰 이슈가 없는데도 공매도 금지를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4월달에 있을 총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4월 전까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좀 수익이 잘 안 나오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손실 중이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군요. 현대차가 2월 한 달 동안 무려 30%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형주의 낙수 효과를 받아서 중소형 저 PBR주를 찾는 연습까지 지금 미리 해둬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PBR주 2, 3월 기억해야 될 테마입니다. 그러면 송필호 위원님 의견도 궁금해요. 어느 쪽 보세요? 저는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저 PBR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1월 말부터 최근 지난주까지 보면 저 PBR 관련주가 30%에서 한 40% 정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대형주의 중심으로 강한 상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격증이 들어올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내일부터는 반도체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보면 미국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한 상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나 섹터를 보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대표적인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칩 가장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증시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의 경우는 최근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내일부터 반도체 관련주가 더 강한 상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만드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렘하고 랜드가격이 계속 상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HBM 쪽에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중국에서 중국 하웨이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휴대폰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이 랜드하고 디렘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반도체 디렘하고 랜드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반도체 수준이 무려 52%나 증가를 했죠. 이와 같이 수출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에 실제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계속 반도체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선당 공전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반도체 쪽의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HBM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죠. 특히 HBM 관련주 대장주로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도 HBM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HBM 관련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혹시 잊고 계셨나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죠. SK하이닉스도 14만 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필호 위원회 지금 주목해야 될 섹터는 반도체였습니다. 쉬는 동안 나스닥도 또 한 번 신고가를 내면서 1만 6천 선을 돌파했거든요. 다시 한 번 실적성장주 반도체가 이어갈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하네요. 저 PBR주 그리고 대표 실적성장주 반도체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접수 올려주고 계시네요. 실시간 채팅창에도 쉐리님, 강도웅님 사연 접수 주셨는데요. 바로바로 저희 접수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시는 동안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이어가고요. 참여 방법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실시간 참여 방법 다시 확인하셨죠? 전화 참여, 문자 참여, 그리고 손쉽게 유튜브 MTN 저희 방송 바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통해서 답 같이 찾아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불세어드바이저, 송필어드바이저와 함께 종목 고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종목 상담 첫 번째는요. 문자로 접수된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뒷자리 818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루닛입니다. 와, 의료 AI. 작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매수단가가 7만 7천 원, 그리고 비중은 사실 많지는 않으시네요. 12%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다만 의료 AI가 지금 보면 꾸준히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7만 7천 원이라면 11월, 12월 이때쯤에 좀 하락할 때쯤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연초에 덧빠졌어요. 불세어드바이저께 바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좀 상당하거든요. 비중은 크진 않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인가요? 네, 기다려야 될 때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공지능 관련 주가 강세인 가운데 인공지능 의료 쪽은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루닛은 이전에 굉장히 큰 대장주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상세의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좀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 앞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제주반도체가 최근에 고점 엄청 많이 찍었다가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다시 인공지능 주도를 움직이니까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인공지능 이쪽 의료기기 쪽도 터는 한 번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 자체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제 문자 주신 분께서는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손절가는 제가 4만 8천 원을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손절가를 깨진다고 하면 또 더 기다리다 보면 더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손절한 돈으로 다른 종목 사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을 형성하고 추가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최소한 8만 원까지는 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살짝 높기는 하지만 8만 원이면 그래도 수익권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4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설정해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 목표가 설정하셔서 흘러가는 대로 시장에 맡겨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의 성장성은 여전히 올해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지지선이요. 대략 어느 정도까지 보면 돼요? 손절 라인은 잡아주셨는데 그래도 이쯤에서 이제 반등 여력을 볼 수 있는 자리 어느 정도예요? 네. 지금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는 역시나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지금은 한쪽으로 굉장히 쏠리는 시장이고요. 그쪽에서 쏠리는 게 더 올라가는 사실 룬이 또 작년에 그렇게 올라간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딱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분명히 턴이 올 텐데 그 턴까지는 조금 견디셔야 하고요. 그런데 4만 8천 원이 깨지면 더 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번 힘들어오면 8만 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제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는 물타기를 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주도주를 선점을 하셔서 수익을 빨리 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5만 3천 원, 5만 6천 원대 지지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반등 준다면 8만 원까지 보자. 손절 라인도 꼭 기억해주세요. 4만 8천 원까지의 움직임 짚어주셨습니다. 8181님 힘내세요. 첫 번째 사연 함께했고요. 루닛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뒷자리 4140님. 사연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와, 110만 원입니다. 평당가가요. 46%의 비중이라서 분명히 높은 가격대에 사셔서 더 사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한 46%라서 꽤 무거운 흐름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난 목요일에 종가가 64만 8천 원으로 11%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송필호 위원님, 61선까지 에코프로 반등 나왔어요. 게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사실 엉망이었지만 액면 분할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닥 다진 거예요? 최근에 2차 전지가 지난 주말에 상승을 했던 것은 테슬라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런데 또 연휴 기간도 보면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하면서 190달러를 좀 회복을 했더라고요. 최근 미국에서도 전기차 관련 주들이 바닥을 좀 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이 지난 주말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그거죠. 에코프로 비엠이 거래 시장의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5대1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업황 등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2차 전지 이번에 상승은 저는 보면 수납의 차만 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하고 니켈 가격 그러니까 핵심 강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에코프로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이제는 좀 바닥을 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상가격까지 단기간에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부분 증권사 에네러스트들도 1분기까지 2차 전지 관련 중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2분기부터 서서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차 상승 목표가는 한 80만 원 정도 잡고 그 다음에 2차는 한 20만 원까지 아니 100만 원까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바닥은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본격적인 추세 반등은 결국은 이 원재료 리튬, 니켈 이 가격의 반등이 중요하다.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실 수만 있다면 1차적으로 80만 원, 100만 원 서서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그래도 좀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궁금하실 때마다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네, 4140님의 에코프로였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또 이렇게 설날 특집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답답하셔서 전화하신 건가요? 아, 네, 좀 오래됐는데 CIS CIS 네. 얼마에 사셨어요? 16,141원 아이고, 높게 사셨네요. 혹시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쭉 20% 20%요? 네, 네. 혹시 이 종목 사신 시기가 작년인가요? 올해 됐어요, 작년. 작년. 네, 이때 많이 올랐었네요. 혹시 이때 사셨을 때 이유가 좀 기억나세요? 이런 부분 좋다던데 하셨던 거예요? 아, 제가 그때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라 해서 2차 전지가 제가 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다가 이번 연도에 3월 달인가 원금 회복이 됐어요. 오, 네. 네, 네. 근데 그때 팔려고 하다가 걔도 좀 샀는데 조금 이익을 부을까 해서 있었더니 이게 15,000원권에서 한 번 또 한 두 번 왔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 있거든요. 아, 작년 7월에 반등 줬을 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연말에 한 번 더 반등을 줬는데 이때도 따로 이제 대처를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만원권 아래인데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네. 한번 자세하게 궁금하신 점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CIS 2차 전지 어떻게 볼까요? 네, 정확히는 2차 전지 주안에서도 장비주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2차 전지 랠리 시장이었죠. 작년은 누가 뭐래도 그중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올랐고 그 효과로 다른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기회가 있으셨지만 그 기회를 놓치셨어요. 그러면 다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다행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에코프로 상담도 있긴 했지만 그런 리튬 관련주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2차 전지 지금 지난주에 반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 주 모멘텀 자체보다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다. 이런 경향이 좀 크거든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턴은 오고요. 만약에 2차 전지 턴이 제 차 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리튬 관련주 쪽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나 혹은 폐배터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어차피 지금 2차 전지에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돼서 나오는 더 신형이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타기나 이런 건 당연히 절대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매수가 이상의 기회는 줄 거거든요. 전고점이 16,400원인데 그 가격까지 왔을 때 또 버티셔서 더 크게 수익을 내시든지 그 가격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차트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좀 현금이 적다 하시면 절반은 좀 줄이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절할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종목인데 전화주신 분의 포트 상황이나 현금 상황에 따라서 본전 왔을 때 절반을 줄이시고 더 들고 가시던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간다 해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이상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화이팅 하시고. 시간이 이번 상반비 가능할까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럼 15,000원 정도는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기를 내가 딱 정해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쫄립니다. 아 이거 왜 안 올라. 이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요. 그냥 어차피 지금 분명히 기회가 있으셨는데 못 파시고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미련 그게 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히 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갈 주식이니까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못 기다리시겠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과감한 결정을 하시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20%면 사실 막 그렇게 엄청 큰 비중은 아니라 딱 적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서 익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000원 정도도 상반기에 안 갈까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하셔서 현금 상황에 따라서 더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서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드셨죠. 시청자님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은 어떤 타이밍 자체 이때 이 가격이 옵니다라는 답을 사실 누구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불세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밸류체인이 올라갔을 때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전고체와 같이 볼 수 있는 폐배터리 쪽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이 종목의 반등 여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한 번 계획을 잘 짜보셔서 기다리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CIS였습니다. 오늘 좀 손실이 큰 분들이 전화 많이 주셔서 가슴이 아프네요. 조금 더 힘내서 저희 같이 한 번 상담 답을 찾아볼게요. 다음도 전화 주셨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연휴신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셨을까요?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네. 바이오 대장을 갖고 계시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18만 500원이요. 18만 500원. 몇 퍼센트죠? 10% 10%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이거 저기 셀트리온 헬스케이로 받은 거예요. 아, 합병되면서.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가격이 뭐 18만 올라갔다 하면 뚝 빠지고 뚝 빠지고 돼가지고. 음, 수익을 좀 올해 크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송필호 의원님께 시원하게 답 들어볼게요. 종가는 지난 목요일에 17만 9,600원. 사신 가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헬스케어 합병으로 받으신 지금 주라고 하셨는데, 10%요. 올해 셀트리온 굉장히 좋을 거라는 이야기 많던데, 합병 이슈 때문에 연초에 너무 튀어 올랐었잖아요. 혹시 급등 끝났나? 아니면 올해 정말 좋은가? 어때요? 지금은 내는 바닷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인데, 더 내는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적이 터널 온도가 됐습니다. 이제 본업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본업이 좋아지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저는 바닷본에 근처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최근에 연초에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가 그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3월에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딜레이가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저는 연준의 올해 금년도 금리 인하 방향성은 정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연기됐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 접종이 바이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셀트리온을 위해 바닷본이라고 보냐면요. 이달 말에 셀트리온이 중요한 신약이 하나 출시가 됩니다. 유럽에 팔고 있는 넨시마 SC가 지금 유럽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점유율이 거의 40%, 50%까지 지금 그렇게 엄청난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넨시마 SC를 작년에 미국의 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금년 2월 말, 이달 2월 말부터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넨시마 SC가 미국 명으로는 진펜트라입니다. 진펜트라가 인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실적은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금년도 셀트리온 주가는 상당히 많이 가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추가 매수를 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기분 좋은 전망 들으셨는데 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23만원, 25만원 보던데 시청자님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봐주셔야 될 거잖아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지금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정고점 수준은 22만원 정도 보이는데요. 제가 보면 바이오가 가면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한 번 가면 무섭게 갑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22만원 정도 보고요. 전체적인 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왔으니까요. 22만원 반등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성공 투자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저희 계속 힘내드리는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받아볼까요? 쉐리님 항상 채팅창에 인사를 잘 남겨주시는 쉐리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범양 권영입니다. 1975원의 8% 손절할까요? 아니면 총선 때까지 들고 갈까요? 정책 테마로 보셨을까요? 지금 1975원 많이 빠졌어요. 바로 여쭤봐야겠는데요. 불쇠님 손절할까요? 기다릴까요? 문자 주신 분께서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총선 전까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맞고 그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방금 전에 저랑 상담하셨던 분께 이렇게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장은 냉정하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답을 정해두고 그것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이 바뀌거든요. 그런 거 시황 잘 리뷰 들으시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장 내일 일했다가 다음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범양 권영은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이 종목은 그냥 테마성, 총선 테마주로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총선 일정까지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유독 대형주 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쪽 테마주들이 조금 약한데 사실 정치 테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언제든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제 총선이 4월 달인데 3월 달 되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관련주들도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여당, 야당 아니면 제3지대에서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거래량이 실린 뒤에 거의 거래량 없이 쭉 빠졌거든요. 이런 차트에서는 거의 전 고점 근처까지는 회복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좀 2천원에서 2,2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장중에 급등량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순식간에 확 떴다가 바로 내려앉는 이런 흐름이 언제든지 연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잘 째려보고 계시다가 장중에 갑자기 튀면 조금 줄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2천원 상단으로 조금 짧게 잡으셔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쉐니님 어떠셨어요? 뭔가 체결이 맘처럼 잘 안 된 상황에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반등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에 있어서 한 번 더 곱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양커녕 도움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익절구간 나오면 매도해야겠네요. 급등락이 심한 걸 좋아하는 1인입니다. 그 변동성 잘 활용하셔서 수익권으로 나오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도 유튜브 상담인데요. 강도웅 님께서 삼성 출판사 2만 6천원 2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삼성 출판사는 저출산 관련해서도 워낙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이지만 최근 아기상어 극장판 개봉도 있었잖아요. 2월 7일에 개봉을 했는데 2월 6일이 딱 고점이었어요. 송필호 의원님, 2만 9,950원까지 올랐다가 사흘째 은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주 좀 아쉬웠습니다. 어떻게요? 조금 대처가 늦은 걸까요? 지금 다시 좀 기다려볼까요? 약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 보물은 저도 이런 종목들은 분수하기 어렵죠. 테마주나 급등주 같은 종목들은 변동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참 주가를 예측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일본 크기가 크게 나온 것을 좀 좋아하는데요. 일본 크기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 출판사는 앵커님도 이야기했듯이 저출산 관련주, 아기상어 관련주로 주가가 테마가 형성되면서 바닷건에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파란 이야기가 있듯이 최근에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총선을 거의 한 60일 앞두고 있죠. 그 전에 저출산 관련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저도 매매를 해봤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고 매매를 하려면 매매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효과를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상하가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또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아서 대처가 잘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나 급등제는 효과를 보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장이 개장하면 한 2만 8천 원 정도에 미리 주문을 내놓고 매매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미리 주문을요? 오르든 내리든? 네. 어느 순간에 오를 수도가 모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도웅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어려운 종목을 사실 택하시기도 하셔서 급등락에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들으신 대로 바로 그냥 주문을 먼저 넣어놓으셔라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효과 보다 보면 말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문자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뒷자리 0229님 반갑습니다. 아 제주반도체 와 정말 핫한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와 매수당가가요 3만 1,200원이고요. 30% 갖고 계십니다. 더 고점에 사셨다가 비중을 늘리신 걸까요? 아니면 살짝 밀렸을 때 사신 걸까요? 일단 아주 뜨거운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조정을 받았다가 2월 6일에 저점됐고 지금 목요일에 2만 9,900원에 거래 마친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 들으신 대로 HBM 관련 주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한 상황이에요. 제주반도체 불세위원님. 신고가 다시 돌파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추경 매수하셨다가 물타기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지 않으셨을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런 종목은 더 가냐 마냐의 분석이 참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150만 원 갈 때 다들 했던 얘기가 200만 원, 300만 원 간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낮죠. 결국에 이제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가 됐든 폭탄 돌리기예요.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점에 산 투자자들끼리 계속 돌리다가 누구 하나는 결국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누구 하나가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은 계속 쳐다보면 좀 아깝더라도 참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잡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에코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다행인 게 다음 주에는 아마 월요일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뜨거울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ARM 홀딩스라는 미국 나스닥 종목도 장중에 50%가 넘게 오르는 기염을 인공지능 관련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주반도체도 총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분명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중이 30%로 적지 않으신 편이니까 매수가 근처 오면 일단 비중을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는 꼭 줄이세요. 아까 전에 상담하셨던 분 본전 와가지고 더 기다려야지 했다가 다시 빠지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대응이 안 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월요일에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본전 내지 약수익권 오면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 꼭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정보정 근처인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 정도 잡으셔서 나머지 물량 가지고 수익을 내고 만약에 그 목표가가 안 온 상태에서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점 잡아서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은 항상 대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월요일에 다음 주 중에 꼭 잘 대응하셔서 이 종목 잘 정리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많이 떠있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크게 오를 종목들을 저점에서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무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반도체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주셨거든요. 나스닥 그리고 그 안에 중심으로 가득 차있는 반도체 종목도 우리 쉬운 동안 좋았다. 그래서 매수가에서는 일단 일부를 정리하고 3만 5천 원 그다음에 또 정리하는 순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단계를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029님 힘내세요.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바다권에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4046님이 보내주신 DIC. 작년 9월부터 물려계시다고 지금 6천 원 매수가고요. 15%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손절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고생 깊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9월에 7천 원 이때 한번 튀었다가 계속 내리막길 걸었고요. 1월에 저점 딛고 4천 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필호 의원님 그래도 2월 내내 좀 반등을 주거든요. 자동차 부품, 로봇 부품 어느 쪽으로 보고 지금 전망을 주실 수 있을까요? DI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하고 중장기 부품을 만드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이 한 80% 정도 차지하죠. 중장기 쪽이 한 20% 가까이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처럼 보시면 되겠죠. 매출이 대부분 자동차 부품 쪽에서 나오니까.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꿈틀거리는 이유가 그거죠. 최근 안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 PBR이 1배 미만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릅니다. 얘는 PBR이 한 1.2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자동차 쪽에 대형주들이, 안성차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약간 키 맞추기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가는 최근에 바닥은 좀 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면 금년도 저는 자동차 쪽에 업황이 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에 금년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품 관련주들도 올해 그렇게 크게 실적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저 PBR 그런 테마가 형성되면서 안성차가 강세를 보이자 부품의 애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는데요. 제가 보면 이 종목도 가계 상승하고 몇 숙과 가계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키맞추기가 전개된다면 목표가 한 5,500원 정도 보시고 한번 접근하신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BR, 부품주 안에서도 자동차 쪽 싼 종목도 되게 많은데 이 종목 1.2배로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해보셔서 일단 1차적으로 5,500원에서 정리 관점을 보시고 한 번 더 문의주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갈까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1106님, 39만 8천 원 매수 가격이고요. 40%로 좀 무거워요.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실적이에요? 불쌤님? 어떻게요? 그냥 주도 테마가 아니니까 그렇죠.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 나온 실적보다 앞으로 그 이상 실적이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주가가 더 오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종목은 여러 재료가 있지만 친환경 소재, 스판덱스 관련주 쪽에 대장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쌍바닥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근데 매수 평균 단가도 조금 높으신 데다가 비중도 크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고 매수과 근처 40만 원 정도 가격 오면 필히 절반 이상을 꼭 줄이시길 바랍니다. 장기 투자로 몇 년 들고 가실 거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투자하신 건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 근처 가격 오면 꼭 절반 이상은 꼭 줄이시고요. 아니면 그냥 다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그냥 장기 투자로밖에 승부를 할 수 없고요. 45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 왔을 때 절반 이상 무조건 줄이시고 나머지는 45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하자. 근데 나는 좀 기다리기 힘들다 하면 매수 평균 단가 근처 왔을 때 다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오래 고생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40만 원까지의 반등 거의 뭐 갖고 계신 본전이기는 한데 전량 매도 혹은 반을 줄이는 것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효성 첨단 소재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저희 상담은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연휴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두 분의 유망주가 궁금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두 분의 유망주로 주식명가 1부 마무리를 할 건데요. 두 분 앞서서 유망하게 보는 섹터와 테마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옥석 가리기로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이월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께 답을 들어볼게요. 한 분씩 여쭤보죠. 불세 어드바이저 먼저 여쭤봅니다. 앞서 저 PBR주 그 안에서도 자동차 골라주셨단 말이에요. 종목 어떻게 보세요? 증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지만 그중에서 증시에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서연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바닷건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주반도 제가 처음에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이만 원 갔을 때 많이 올랐네? 이제 안 가겠네 했는데 저는 3만 원 넘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그쪽 섹터도 중요하지만 그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 대장을 잡으셔야 되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더 가고 나도 이쪽 섹터 종목 들고 있는데 가겠지 하면 그런 종목들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대장주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서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이에요. 매출이 2천억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대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2천억대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저피비아 관련주들은 움직였지만 그중에서 모든 저피비아 관련주가 움직인 건 아니죠. 대장주만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차 기아 누가 봐도 대장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출연을 할 거다. 물론 이 종목은 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가격에 몰빵 이러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좀 분할 매수. 은봉 나와주면 당연히 땡큐고요.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지만 은봉 나올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종가가 11,900원인데 목표가는 최소 목표가 15,000원 설정해드릴게요. 최소 목표가입니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최소로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인데요. 이 9,000원 가격 근처까지는 잘 안 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 근처 만 원 초반대까지 오면 베리베리 땡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지켜보시고 제가 오늘은 특집 방송이지만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틈틈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황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어떤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오늘 설택집 주식명가에서 가져와주신 유망주가 서연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잘 가긴 했지만 PBR 관련해서도 새롭게 떠오른 부품주 중에 하나가 서연 그룹이었거든요. 그중에 서연을 골라주셨고 좀 윗고리가 달려서 괜찮나 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해주시네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이 됐고요. 손절 라인은 9,000원 기억하겠습니다. 서연이었고요. 다음은 송필호 위원님의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유망주 아까 반도체 섹터 골라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에요? 반도체 중에서도 저는 보면 반도체 여러 색다가 있죠. 그중에서도 저는 HBM 쪽을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특히 HBM 쪽은 작년 10월부터 거의 4개월 정도 박스권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5,000원 만에 한비반도체가 박스권을 졸업하면서 사상 최고체로 경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HBM 쪽이 미리 선정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실적 도입 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BM 관련 중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BM 관련 중에서 앞으로 한미반도체를 따라갈 만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PSK 홀딩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HBM 관련 중 장비 중에서 다양한 장비를 만듭니다. 특히 강강액 잔액을 제거할 수 있는 디스크형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HBM 쪽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고요. 그 다음에 기판하고 그 다음에 칩하고 접착을 시킬 수 있는 니플로우 장비를 PSK 홀딩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HBM 장비를 두 종류나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 그 다음에 PSK를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우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 연장, 하이닉스하고 HBM 쪽에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특히 다른 쪽의 투자는 좀 축소를 하고 있지만 HBM 분야 쪽만은 확대를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난해 대비 한 2.5배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쪽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날 HBM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가 있었죠. 대만의 테이프셉션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칩 쪽에 동명을 맺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반도체를 미세공정으로 가지고 성능을 개선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패키지밖에 없습니다. 패키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가 반도체 산업의 가장 핵심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패키징 쪽의 수혜주가 저는 PSK 홀딩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거의 4개월 정도 박스권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제가 보면 충분히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했듯이 이 종목도 내가 보면 이번 주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SK 홀딩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좀 이야기해드리면요. 손전라인은 3만 원 정도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잡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직고점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네요. PSK 홀딩스 3만 3천 원 4만 원까지 보는 목표가 전략 그리고 손전라인은 3만 원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의 직고점 돌파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유망주 이렇게 서연과 PSK 홀딩스였는데요. 다시 한번 전략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특집 주식명가 1부 함께 했습니다. 불쇄 송필호 어드바이저와 1시간 꽉 채워드렸는데요. 급족스러우셨기를 바랄게요. 잠시 후에 두 분은 초록창 밴드에 두 분 이렇게 이름을 적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 무료 공개 방송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조금 전에 상담이나 유망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바로 접속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시 뒤에 나인원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주식명가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